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험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시험이 오면 가짜들은 믿음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시험이 오면 가짜들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들은 시험에 넘어졌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룬유다는 시험 들어 죽었고 베드로는 시험 들었다가 회개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서로 사랑합니다. 가짜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냐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입니다.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기보다는 두려워한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예수 안에서 머물며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의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시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 믿음의 사람이 교회와 목사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실망하여 다시는 교회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의 문제와 그 원인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아니 더 많이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실망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기분 상하게 하여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데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제일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만드는 마귀의 최고의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으로 마귀는 그 사람을 가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전혀 기다리지 않게 만듭니다. 지옥과 천국은 없다고 유혹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곳으로 끝난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는 크리스천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오실날을 정하여 이 날에 다시 오신다고 저 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세계 모든 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날짜를 지정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번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마귀는 이미 확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유는 자기가 이미 재림,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탁지원이라는 분이 한국에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이 밖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나 부혜사 성령 혹은 성서 속 인물인 엘리아나 다윗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모두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반대하면 가출하라고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미 타락하여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들 교주의 말을 믿고 순정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안식이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교단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교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단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세례만 진짜 세례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세례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같은 세례입니다. 자기 교주가 목욕한 물이 신비한 능력의 생수라고 하면서 그 생수를 비싸게 파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성관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안도하겠지만 마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속아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같이 모여 이단들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을 떠나서 태평양의 피지섬과 태평양을 건너 브라질과 미국에까지 와서 농장에서 같이 살며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바보같이 속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셔서 자기들도 그렇게 오셨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보게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옳는지 밤중에 옳는지 닭 울 때 옳는지 새벽 옳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미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즉 예수님이 제림하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천회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여자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오는 신랑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시 오시는 주인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림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12월이 되면 강림절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단에 여러 색의 촛불들을 기면서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성탄제를 예수님의 태어나신 만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귀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만을 기념하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로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휠, 홀리데이로 부르자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말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휴일로 부르자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